자, 오늘은 겨울잠에 대해서 해줄거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막 돌아다니다보면 겨울에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줄거에요. 졸려! 졸려! 곰 친구가 길에 가다가 너무너무 졸려서 눈을 반쯤 감고 얘기했어요. 아휴, 겨울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추워. 나는 잠자러 갈테요. 우리 친구들 안녕. 곰 친구가 동물로 들어가서 크, 잠들었어요. 깨굴, 깨굴, 깨굴. 아, 아,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네. 아, 아, 뭐야. 단풍도 들고 이러면 이제 잠잘 시간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수영도 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춥거든요. 우리 친구는 겨울에는 날 밖에서 볼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자러 가요. 안녕. 개구리 친구도 땅을 쏙 하고 이렇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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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들었어요. 아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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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우리 친구들, 보습도 추워요. 아, 완전 추운데. 나도 겨울에는 밖에서 못 살아. 너무너무 춥고 놀이따 나가도 나 같은 친구들은 아무도 없거든. 아, 춥다, 춥다, 춥다. 우리 친구들, 안녕. 나도 잠자러 가요. 뱀도 이렇게 땅에 불을 파고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아휴, 나는 뱀이야, 뱀. 뱀인데 겨울에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리고 나는 이불 옷도 없다고. 너무 추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대. 아, 우리 친구들, 나 잠자러 가요. 뱀도 이렇게 땅에 불을 파고 속 잠이 들었어요. 따른, 따른, 따른지, 난 따른지. 도토리를 주사래, 도토리 주사래. 왜냐하면 가을에는 도토리가 없거든. 어우, 사람들이 다 목을 써먹어가지고 없어, 도토리가. 아, 참. 다른 친구가 도토리를 많이 주셔서 입에다가 놓고 옆에 저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추워지고 도토리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안녕. 나도 겨울이 되면 잠자러 간답니다. 또 잠이 들었어요. 러굴러굴러굴, 러굴러굴, 러굴러굴. 나는 러굴이야, 러굴이야. 겨울에, 어, 뭐야. 친구들 다 잠자러 갔네. 나도 잠자러 갈 시간인데. 얘들아,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친구들도 없어. 둘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단다. 그래서 나도 잠이 들어야 돼. 우리 친구들, 겨울 잠자러 간다. 안녕. 너굴 신도 잠자러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외에도 또 잠자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곰이도 자고, 개구리도 자고, 고슴도치도 자고, 뱀도 자고, 그리고 너굴너굴, 너구리도 자고, 그리고 나람들도 다, 겨울에는 잠자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다 깨고 나온답니다. 박수!